앞서 배운 그룹 기능을 이용해서 이번엔 빼기를 해 봅시다 자 이렇게 색상이 있는 도형은 솔리드 도형이라고 하는데요 보면 가장 상단에 이렇게 색이 없는 빗살무늬의 투명한 도형들이 있습니다 이 도형들은 구멍 도형 이라고 합니다 이 구멍 도형들은 색상에 있는 도형들에게 이렇게 겹쳐 놓으면 색상에 있는 도형에 겹쳐 놓으면 이렇게 반투명하게 보이죠 자 이 상태로 앞에서 배운 그룹을 해주면 됩니다 바깥쪽에서 드래그로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그룹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면 겹친 부분이 빠지는 빼기 그룹이 진행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이번에는 원통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 여기 보이는 도형들을 자 이렇게 올려 놨는데 자 잘 보세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바깥쪽에서 드래그 한 다음에 그룹을 누르게 되면 어? 한쪽은 빠졌는데 한쪽은 구멍이 뚫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도형을 새로 가져오면 자석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 도형은 이렇게 주황색 도형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겹친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이 구멍 도형은요 정확하게 겹친 부분만 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얘를 D 눌러서 바닥에 붙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클릭해서 가져올 때 이 자석의 기능을 C를 눌러서 꺼버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도형이 색깔이 있는 도형과 색깔이 없는 구멍 도형이 겹쳐진 다음에 바깥쪽에서 드래그를 해야 빼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도형들 알록달록하게 많지만 어라? 구멍 도형은 네모하고 원기둥밖에 없습니다 사실 모든 도형들은요 여기 보이는 구멍이라고 하는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도형은 다 구멍 도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 도형을 내가 얼마나 자유자재로 활용하느냐가 모델링의 핵심인데 이렇게 색깔이 있는 도형이 높으면 구멍 도형이 숨어버리죠 이럴 때는 이 색깔이 있는 도형의 높이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는 구멍의 도형을 위로 위로 눈에 정확하게 보이게 높여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멍 도형을요 보면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요 지금 보이는 이 도형을 Z축 방향 위로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보이나요? 그러면 여기는 뻥 뚫리는 구멍이 될 거고요 이쪽은 구멍이 뚫리지 않는 홈이 될 겁니다 뻥 뚫리는 구멍과 홈 다르죠 여러분이 이제 모델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멍 도형의 재미난 특징은요 구멍 도형은요 구멍 도형끼리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상자 도형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얘를 45도 회전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구멍 도형의 상자 도형이 이렇게 여러 개가 겹친 형태의 모양이 되죠 이 상태에서 바깥쪽에서 드래그 해서요 얘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구멍 도형들은 구멍 도형끼리 하나의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 도형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뚫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룹까지 그룹까지 정확하게 돼야 자 이렇게 구멍이 정확하게 뚫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그룹으로 뚫린 도형 역시도 다시 구멍 도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틴커 캐드는요 구멍의 모양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활용해 가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모양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루는 것 같냐고 여기에서 그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요